줏습니다 네 시작해볼까 레츠기드 다시와요 다시와요 네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요로님 어떻게 물을 넣어 드릴까요? 네 아 요로로 공주님 시작할까요? 시작할까요? 님 시작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요로로 공주님이 시작하랍니다 아 알겠습니다요 알겠습니다요! 바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요! 알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요! 눌러!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잉여맨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아주 재밌는 콘텐츠 그 시간에 돌아왔는데 어...머더마피아 자 모두 아시죠? 네 자 게임 롤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랜덤으로 머더마피아 마피아와 그리고 경찰이 랜덤으로 직업을 주어지는데 나머지 분들은 시민이에요 하지만 시민분들은 맵 곳곳에 있는 돋보기를 다섯개 모아서 총을 만들어서 마피아를 쏴서 죽이면 시민의 승리구요 네 경찰은 시민을 지켜주며 마피아를 쏘면 되겠습니다 마피아는 이제 시민 몰래 모두 죽이면 마피아의 승리겠죠 자 오늘 어쨌든 자 저희 멤버들 다 아실거라 믿고 얼굴 한 번씩 보세요 네 이분 이분 네 다 아실거라 믿고 자 하파 보세요 해 하파 보세요 네 보세요 네 네 보세요 날 봐주세요 어 보여! 날 부렸구요! 아니 어쩔건데! 아니 어쩔건데! 날 부르면 어쩔건데! 아 네 저희 멤버들 얼굴 다 아시죠? 자 이제 한 번 게임을 바로 렛츠기릿! 자 저 저 이거 가비 공주님을 아휴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가비 기다리겠네요 아휴 공주님 에이 두단 나 죽으면 보라색 나 죽으면 보라색 도대체 오늘 살인마가 도대체 누굴까? 나 죽으면 빨간색 나 죽으면 빨간색 에이 그렇게 게임하는게 어딨어요 심리전을 합시다 심리전 네 유치 뽕짝이시네 저를 희생해서 저를 희생해서 살인마자를 찾겠다 나 죽으면 주황색 에이 너무 유치 뽕짝입니다 네 그냥 무의미한 희생 해주세요 네 심리전을 합시다 심리전을 네 어 야 범인 안나오네? 진짜 안죽이냐? 저 이거 이결맨이냐 이결맨 연기톤 나왔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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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결맨이냐 아냐 분명 단미호가 지금 으으음 했어 이거 단미호야 단미호가 범인이다 단미호가 범인이다 단미호가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지만 아 불꽜어 야 누가 불꽜어 누가 불꽜어 누가 불꽜어 누가 불꽜어 누가 불꽜어 아 뭐야 누가 불꽜고 엄청나게 죽인거 같습니다 이수관이다 이수관이다 이거 이 자식 가만히있어요 로로 이 자식 이 자식 아하하하하하 제발 창석이 범인이다 내가 봤다 잘못했어요 이 자식 이거 너 누구야 나 나 나 이거야 가만히있어 이 자식 오케이 오케이 됐어 이슬걸이야 이거 백플레 이슬걸이야 너 이 자식 얼굴 얼굴을 보자 오 이 자식 아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이 자식 넌 맨마지막에 죽을거다 아하하하하 사악한 녀석 사악한 녀석 사악한 녀석 자 이수관이 범인인고 알죠 멈춰 멈춰 호빈는 얼굴을 벗어라 할아버집니다 짜잔 할아버지 짜잔 할아버지다 짜잔 할아버지 그렇게 싱시하게 죽어요 아 뭐임 짜잔 할아버지 정말 짜잔하네 짜잔하네 짜잔 할아버지에요 빨간색 다가오지 마세요 죄송한데 어 주황색이 불 껐다 내가 봤어 주황색이 불 껐다 주황색이 백프로 범인이다 그럼 주황색이 백프로다 맞아 내가 불 껐어 맞아 난 주황색이고 진입돼 어쩔건데 그래도 어쩔건데 아이 돋보기 어딨어 이거 돋보기 찾아야되는데 내가 불 켠다 얘들아 누구냐 그럼 저희 일단 심리자들 위해서 피아노 방에 모입시다 피아노 방에 모으세요 피아노 방에 모으세요 다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세요 노란색 누구야 노란색 누구야 노란색 누구야 다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세요 누구야 없는데 왜 세몬밖에 없지 한명 어딨어 하하하 범인인경은 범인인경은 범인인경을 통해 야 이겨벨이다 정체를 들켜버렸나 정체를 들퉁나버렸나 그렇다면 정체를 경찰에 경찰만 죽이면 되는건가 그럼 경찰은 이수건 경찰은 이수건이다 백프로죠 백프로 총있죠 네 이수건이 범인 그때면 봄스레칭 2의 대가 남았구만 주력 뛰 어디있어! 주력 뛰 어디있어? 다른 물어가 40만 4를 못 봤어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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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었어? 아 근데 한번만 봐주면 안될까? 재밌었잖아 아 알았쫄 알았쌌 아 알았쫌 아 사시 그거 또 보네 야 야야 5초 5초 된다 5초 5 4 3 2 1 땡 잡으러 가볼까 오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불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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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놀래켜주려고 불 껐쩍 다시 범수형 생일축해주려고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깜짝 생일파티? 나도 나도 모르는 깜짝 생일파티 사실 우리도 모르는 깜짝 생일파티 총 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 100%다. 봄스가 총을 가지고 있다는게 100%다. 느낌이 빡 온다. 그럼 쉽게 다가오면 안될거야. 내가 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머더마피아 게임 미니게임에서 이 칼을 Q를 누르면은 칼을 던지는 것처럼 보여서 칼을 던지면 맞거든요? 칼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Q로. 어 나 총있어! 나 총있어! 나 총있다! 나 총있어! 가까이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칼을 던지면 원래 죽는데? 아! 뭐야! 야 원래 이거 뭐야? 뭐야? 원래 칼을 던지면 죽는데? 버전이 다르죠? 감사합니다. 칼을 던지면, 사람도 던지면 죽는데? 뭐지? 아니었죠? 아! 사람이 던져서 자기가 죽었죠. 아! 아! 나! 내가 당해버렸잖아? 누가 범인일까? 범이 누구냐? 범이 누구냐? 범이 누구냐? 나와봐. 나오면 살려줘. 나 경찰이. 나오면 살려줘. 나와봐. 야 나와봐. 어 뭐야? 빨간색이 쳤어! 빨간색이 사람친다! 빨간색 범인 빨간색 범인. 흐헤헤. 흐헤헤. 빨간색 범인 빨간색 범인. 야 진정이야. 야 모자 벗어. 여러분들 저 경찰관입니다. 아니? 여긴 님이잖아. 모자 벗어 모자 벗어. 뭐야 그럼? 노란색 머리. 이 사람은 누구야 도대체?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누구냐고 도대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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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오지마. 넌 나오지마. 보기도 싫어 얼굴. 얼굴만 보면 야 짜증나. 나오지마 넌. 아야 아아. 여기 잠시만요. 저 본문에 묶여있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벌을 받은거에요. 아. 나머지 어딨어요 나머지. 어? 한 명. 어? 얘는. 쥐흑대 알았다. 얘는. 쥐흑대가 범인다 쥐흑대가. 쥐흑대 범인다 쥐흑대. 불껏다 쥐흑대. 쥐흑대, 쥐흑대. 쥐흑대가 쥐흑대. 쥐흑대와 쥐흑대. 쥐흑대빈 쥐흑대. 쥐흑대. 쥐흑대 둘 이소다. 쥐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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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은. 어둠은. 최거의 친구지. 하하하하 살려줘 난 아니야 넌 아니야? 뭐야? 누구야? 누구야? 그럼 그럼 넌 누구야? 요런가? 여러분들 제가 과학실험으로 제가 범인을 발병해보겠습니다. 저만 믿어주세요. 진짜 최첨단 과학기술로 범인을 찾아보겠습니다. 가만히 계셔보세요. 네. 진짜 이거는 21세기에서 최고의 발병품이거든요.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어느 곳을 공부할까요? 알아맞춰보세요. 척척박사님 누가 범인일까요? 범수네요? 아아아아아아악 맞췄어! 맞췄어! 야 범인이었어! 최첨단 최첨단기술로 범인을 야! 이럴수가! 이럴수가!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아유 이럴수가 아니 최첨단기술로 역시 최첨단과학기술로 역시 대단해 역시 대단해 역시 대단해 자 막판입니다 útil 왜 오늘 오늘 방송의 신이 도와주고 계셨잖아 헤헤헤 막판 맘 루자나이카 뭐야? 나 진짜 이길 생각을 해야죠 오늘? 어? 누루루가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노란색이 범인입니다 제가 봤어요 노오란색이 범인이에요 다시 한번 복잡합니다 노오란색이 범인입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의 깊게 노란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이다 노란색이다 도망가 아니야 겨자가 쫓아온다 겨자가 노란색이 범인이야? 맞습니다 노란색이 범인이에요 원래 노란색 하얀색이었다 오줌 지린거잖아 그래도 노란색이야 죄송합니다 하하하 하하 또는 도망가 오오오오오오 오케 진진 bgm 마스터 아니 나 나 진짜 범인 아니야 이거 요 마이니엠 이스 요 디제이 이수건 요 award 이스후님 버릇이기 위해 내가 태어나지 DJ 이스후님 노래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꺼주세요 오케이 다른 BGM 오케이 오케이 got it 오케이 got it 다른 노래 BGM 오케이 선정 버스톨 오케이 야야 이스후님 죽여봐 입좀 나물게 해봐 쟤좀 어허허허허허허 왜 노란색 뜬거잖아 너 어딨는데 야 근데 너 아 안돼 안돼 여허허허 제발 왜 그러세요 저한테 누나 불렀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애교 부려봐 내가 왜 그래야되지 난 남자다 애교 따윈 부리지 않아 난 남자야 나한테 아양주좀 떨어봐 일루와봐 난 남자야 애교 따윈 부리지 않아 일루와봐 앙 앙 앙 애교 한번 해서 맘에 들면 살려줄게 여미니는 귀요미에요 살려주세요 죽이고 싶은데 누나 누나 한번만 살려줘 내가 왜 그래야되지 나 애교 덩어리잖아 아핰 아하 니코니코니 한번 해줘 그럼 살려줄게 니코디코니 니코디코이 너무하이컴 자 끝네 자..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제 모더머피아 끝이없 bast군요 여러분 재밌게 Vega재면 are you ever 나에게 BUT aligned 경우에는 loves 아뇨 onds constant